하려고 하지는 않으셔도 좋아요. 물론 이걸 다 이해해서 문제를 풀면 좋겠지만 그리고 학교에서 제가 설명을 할 때는 1, 2학년들 할 때는 이거 다 이해해서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만 여러분이 좀 잘 보면 된다라는 거 요거를 한번 더 강조해 드릴게요. 그러면 이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. 볼게요. 지금 AN이 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. AN이 뭐냐면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. 개수예요. 개수 몇 개냐라는 거예요. 몇 개냐. 자 그랬을 때 볼게요. N이 2일 때. N이 2일 때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은 2,1,3,1이죠. 몇 개. 두 개 그러니까 A2는 얼마? 2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. 그러니까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만 여러분이 그때그때 딱 파악하면 돼요. 즉, 가는요. 가는 몇 개다? 2개. 자, 그 다음 가볼게요.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위의 그림과 같이 1보다 크거나 같고 M-1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K에 대하여 이 K에 대하여 주어진 도형의 내부에 있는 점 중에서 주어진 도형의 내부에 있는 점 중에서 X 좌표가 정수이고. Y 좌표는 K가 Y 좌표는 K로 정해 놓는 거예요. X 좌표는 정수예요. 그래서 문제에서 알려줘요. K 제곱 플러스 1부터 시작하래. K 제곱 플러스 1,K. 그럼 다음은 뭐예요? K 제곱 플러스 2,K가 되겠죠. 쭉 가라는 겁니다.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디 있어요? 여기 있겠네. 이 점의 X 좌표는 뭐가 될까? 너무나도 친절하게 다음에 뭐가 있어요? N 제곱이 있죠. 그럼 그 바로 앞에 있는 건 뭘까? N 제곱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에요. 맞죠? 그러니까 나에는 N 제곱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나에 들어갈 것도 우리가 N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얼마씩 늘어나고 있어요? 1씩 늘어나고 있잖아요. 근데 가장 끝에 N 제곱이 있죠? 그거 바로 앞에는 N 제곱 마이너스 1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여기까지 됐죠? 자 다음 가겠습니다. 그랬을 때 그랬을 때 BK를 1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더한 값을 물어봤어요. 그런데 BK 어디 있어요? 여기 있다고요. 그럼 BK는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이미 알고 있죠. N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. 그러면 BK는 1부터 N까지 N 제곱 마이너스 1 빼기 K 제곱을 1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더해주면 되겠죠. 여러분 보세요. 누가 바뀌고 있어요? K값이 변하고 있습니다. 즉 N 제곱 마이너스 1은 K의 값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. 따라서 이거는 K는 1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N 제곱 마이너스 1 하나 분리시켜 놓고 K의 값에 영향을 받는 K는 1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K 제곱 이것만 계산하면 되고 K의 값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은 뭐 해버리면 돼요? 곱해버리면 되고 여기는 우리가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의 공식을 그대로 쓰면 돼요. 이 값이 뭐가 된다? 다가 됩니다. 따라서 다를 한번 써볼까요? 두 개 곱하면 N 마이너스 1에 N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빼기 K 제곱이에요. 얼마에서 시작합니까? 6에서 시작하고 분모는 6이고요. N이 아니라 N 마이너스 1이죠. 잘 봐야 돼요. N 마이너스 1. N 마이너스 1 더하기 1하면 N이죠. 여기는. 두 배의 N 마이너스 1 더하기 1을 한 값을 써주시면 돼요. 즉 2N 마이너스 2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 되죠. 즉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선생님 이거 예쁘게 계산하고 있습니까? 안 하고 있어요. 왜? 계산하는 문제거든. 계산하는 문제예요. 가에 알맞은 수를 P라고 했습니다. 가에 알맞은 수를 P. 그다음 나 다에 알맞은 식을 갖다 이 값을 이 식을 FN이라고 하고 이 식을 GN이라고 했을 때 P 플러스 F4 플러스 G6의 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쁘게 정리하지 않은 거예요. 자 P의 값은 이고요. N 자리에 4 대 2파래요. 4 4 16 빼기 1 15죠. 그다음 N 자리에 6 대 2파래요. 그럼 6 빼기 1하면 얼마? 5. 6 6 36 빼기 1하면 35가 되고 빼기. 6 분의 6 마이너스 1하면 5 N 6이죠. 6이 12 마이너스 1하면 11이 나오게 되어서 굳이 여러분이 처음부터 예쁘게 정리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55가 되고요. 여기 계산할 수 있죠. 여기 계산할 수 있죠. 그래서 정답은 백삼십. 칠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. 빈칸 추론 문제 치고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이 빈칸 추론 문제 굉장히 힘들어해요. 힘들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뒤 잘 파악하면서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만 좀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셨죠. 자 이제 우리 십구 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등비급수의 도형 A 활용 문제입니다. 등비급수의 도형 A 활용 문제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좀 잘 봐야 됩니다. 공비를 찾아야 되고. 첫 장을 찾아야 되는데. 공비를 찾는 방법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. 공비를 찾는 방법은 문제에 있는 가장 앞에 있는 도형입니다. 걔가 기준이에요. 즉. 한 변의 길이가 이인 뭐예요 정사각형이죠. 정사각형 즉 정사각형 하면.